성공적으로 이뤄낸 게 비트코인이야. 저는 그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투기자본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거는 2100만명 안에 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샤넬 한정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그리고 더 오를 가능성은 엄청 많다. 근데 하방은 생각보다 막혀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기술도 점점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개발자와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데 비트코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솔라나 뻥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블록 사이닝 할 때 밸리데이터들이 트랜잭션 삐을 날리면서 트랜잭션으로 사인하거든요. 그 부분이 트랜잭션 활성화로 봤을 때 20%는 거품이 껴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거 사셔서 돈 잃고 역시 크립토는 사기꾼 판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기술의 부산물로 어쨌든 토큰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토큰을 또 거래함에 있어서 결국에 금융으로 연결되면서 거래소까지 가고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내가 살 쪄요. 처럼. 토큰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죠. 네. 그건 이제 거래소들이 잘 자정작용으로 걸러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토큰이 나왔을 때 투자를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올바른 투자를 했나? 를 봐야 되는데 몇몇 커뮤니티를 보면 먹여주면 좋은 코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봤거든요.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저게 투자를 하는 건가 투기를 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일단 투자자로서 조금 더 성숙한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프라이스랑 이더리움 프라이스 관련해서 저는 비트가 오르는 이유를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시장이 토큰 발행 주권을 갖고 있는 게 결국 정부 주도의 토큰 화폐 발행보다 안전의 이런 학파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게 비트코인이야. 저는 그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투기 자본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거는 2,100만 명 안에 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샤넬 한정판 뭐 이런 류의 느낌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측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오를 가능성은 엄청 많다. 근데 하방은 생각보다 막혀 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재가치가 있냐보다 주권을 기술로 구현한 건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으로 소유욕으로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비트 맥시들이 들으시면 되게 화르르 올라오실 만한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도 점점 늙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늙었다고 판단하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집중도가 높죠. 개발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에 붙어있지 않거든요. 모든 개발자와 창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데 비트코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구조도 그렇다면서요? 기술도? 그렇다면 과연 개발자가 어디 더 많이 붙어있는가를 보면 사실 저는 이더리움이라고 보면 뒤집을지 아닐지는 전혀 모르지만 상승폭이 어느 쪽이 더 클까로 수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텐셜을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마켓 얘기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만 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김지원 대표랑 얼마까지 가요? 이게 ETF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사실을 할 이유는 지금은 없는데 궁금한 건 있어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적인 용도나 용처로 봤을 때는 제끼는 게 맞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최근에 부상하는 레이어 1 몇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주목하시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기술적인 우위나 시장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제일 눈길 가는 게 어떤 프로토콜인가요? 제가 블록미디어 지난 영상 몇 개 보고 왔는데 솔라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더리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잠잠한 것도 있죠. 요새 조금. 솔라나 뻥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블록 사이닝 할 때 밸리데이터들이 트랜잭션 피기를 날리면서 트랜잭션으로 사인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버든 조금 어려운 컨셉이긴 한데 뻥카를 치는 기록을 남긴다. 트랜잭션 활성화로 봤을 때 20%는 거품이 껴있는 거죠. 그거는 밸리데이터들이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쏴야 되는 트랜잭션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솔라나가 좋은 체인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허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솔라나 쪽에. 네. 그리고 이번에 솔라나 밤문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진정한 밈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네. 도지나 이런 쪽의 움직임하고는 굉장히 달랐고 과연 거기에 지금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느냐. 밈이 나오면 커뮤니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강아지 좋아하시는 추종자들 딱 무리가 있어야 되고 네. 도지 커뮤니티에서 시바이노 이런 커뮤니티에서 그거 만든 애들은 거의 신급의 대우를 봤는데 지금 솔라나 밈 중에서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파운더가 나와서 어떤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가? 이런 얘기는 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해봐야 되고 일부러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솔라나 좋아하고 저희가 원래 한국에서 유일하게 솔라나 노드를 하드웨어로 한국에서 돌리고 있는 팀이에요. 네. 이럴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아니. 그래서 솔라나를 워낙 좋아하는데 어쨌든 좋은 얘기는 많은 데서 들으실 거니까 저는 이 밸런스를 위해서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고 솔라나 너무 좋은 체인이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그중에서도 L2 그중에서도 OP 스택을 모으고 있긴 해요. 옵티미즘 기반의 토큰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에 오셨던 분이 그 토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진 않을 거고 그거를 그 옵티미즘 스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실험 서비스적인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실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들 코인베이스 패러다임 이런 탑티어의 기업들이 거기 붙어서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체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단지 딱 그 이유예요. 현실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장 굉장히 프랙티컬한 접근을 OP가 하고 있다. 현실적 기술적으로도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까? 사실은 GK를 써야 돼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주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조금 더 강한 트릴레마를 유지하면서 접근을 하려면 GK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현재 기술상 GK가 그렇게 가벼운가? 현실에서 쓸 만큼? 하면 그 사이의 간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우리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과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상에 현재 가장 프랙티컬하게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는 게 저는 옵티미즘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집중하는 게 저는 무브 생태계. 무브. 페이스북 리브라에서. 수위와 앱토스의 무브. 앱토스 수위. 네. A와 S.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구나. 일단 앱토스 같은 경우는 앱토스와 수위 둘 다 이 무브라는 생태계 안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게임만큼 메스 어덥션을 좀 쉽게 풀어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체인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대표가 블랙락 출신이고 대표가 상 받았고 뭐 둘 다 페이스북에서 탑급이었고 이게 아니라 이들이 만들어가는 그 체인의 원천적인 기술들이 게임을 위해서 병렬 처리 그리고 멀티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뭐 랜덤 이런 류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게임에 너무 좋은 플랫폼이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올바르게 글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무브 생태계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실 솔라나가 잘하는 거는 엄청 빠른 거죠. 저는 솔라나만큼의 빠름으로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 중에서 빅브라더의 문제가 크게 발생될 만한 시스템을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옮긴다면 솔라나가 답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검증된 엔지니어들이 퀄컴 출신이에요. 사실 솔라나라는 체인을 런칭하기 전에 제가 솔라나 대표랑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프로포 오브 히스토리 그게 이제 POH가 솔라나의 기본 로직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GPU로 구현이 돼 있었거든요. 나 퀄컴에서 GPU하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가우셨겠다. 나 삼성에서 GPU하던 사람이야? 이래서 야 너 그 후다 코드 좀 보자. 이래서 POH 코드를 제가 초반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솔라나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그리고 왜 폰이 나왔는지도 다 이해는 가요. 그리고 아마 그쪽에서 플레이를 제일 잘하기는 할 거예요. 두뇌의 머리의 이해력을 같이 갖고 있으시니까 로드맵이 대충 엇비슷하게 보이시겠군요.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가겠구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풀겠구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이 정도의 스피드면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이 쓰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솔라나가 지금의 비즈니스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특히 폰 가는 게 너무 멋지고 응원하고 그렇죠. 진짜 솔라나의 그 폰은 솔직히 말해서 가지 않은 길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생태계를 담고 있는 폰인 거잖아요. 삼성 블록체인 지갑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삼성도 저는 금방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삼성의 기술력을 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이 솔라나다 말이 새서 그런데 삼성도 만약에 그런 폰이나 그런 컨셉의 서비스 혹은 기반 스택을 갤럭시에다가 넣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삼성 안에 정말 번쩍이는 정말 반짝반짝한 탤런트들도 엄청 많고 소프트웨어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 노출될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저처럼 뭔가 하얀색 픽셀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파란색이어서? 그리고 삼성이라는 조직이 이 산업을 밀고 나갔을 때 삼성의 결국 가치, 주주 환원되는 가치 주가겠죠. 저는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도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블록체인 잘하는 분들도 알고 있고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솔직히. 네. 그리고 저는 이미 하고 있을, 어디선간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만큼 우리나라에서 원천 기술에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에 그렇게 큰 규모의 자본을 태우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프로젝트도 거의 푸빌리언 이상 소진한 걸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도 GPU 만들고 CPU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정도의 애국심이 있는 회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삼성이 CPU 만들려고 했던 적도 있고 제 옆 팀이 CPU 만든 팀이었고 저희 팀이 CPU 만든 팀이었고 최종 결과물은 소비자, 최종 소비자들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대로. 아니요. CPU는 탑재됐었습니다. 뭐였죠? 에시노스예요. 몽구스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참 삼성 칭찬으로 끝내면 안 되니까 아, 네네네네. 제가 신정이랑 덕을 많이 봤어요. 솔라나로 돌아가야 돼요. 네. 솔라나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도 의구심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솔라나의 그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솔라나의 네트워크 불안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토큰 가격으로 결국엔 귀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걸 외치실 거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멈춘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있는 원장이 갱신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돈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의 자산이 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체인이 멈추면. 아, 그냥 화이트아웃 혹은 블랙아웃이 되는 거군요. 네. 돈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1조가 있어도 돈을 못 움직이면 쓸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익숙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 시스템은 12시부터 12시까지 멈추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때 사실 이미 우리는 돈을 잃고 있는데 인지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의미 측면에 있어서 체인이 멈춘다는 건 굉장히 큰 페널티가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이 프로그레스 상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드맵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더 이상 멈추지 않아 라는 것이 프로빙이 빨리 되면 될수록 솔라나의 포텐션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시간으로 증명하는 거죠. 안 멈춘다라는 걸 누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 5년 정도 안 멈추고 돌면 이제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POW 시절의 체인들이 대부분 증명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거든요. POS는 좀 빨리빨리 체인을 런칭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주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되고 솔라나가 멈추는 거는 과정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으로 굳이 하신다면 테스트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솔라나 체인이 이제 멈춘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막 빔, 툼스톤 뜨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또 하반기에 뭐 파이어 뭐였죠? 파이어댄서 업데이트가 되면 속도라든지 안정성을 C 언어로 바꾸면서 훨씬 안정적으로 가겠다. 엄청 좋은 접근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솔라나 또 박수 쳐줘야 되는 포인트인데 다른 체인들 중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체인이 잘 없어요. 다 죽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무슨 포부스 선정, 좀비 코인 리스트. 네. 1등이 XRP라고. 나왔는데 솔라나는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래서 솔라나 체인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을 만큼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아직은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초기에 나온 체인들보다는 많이 안정화가 됐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금융을 올리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 보이니 네. 그걸 하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게임, 그 다음에 폰 이런 식으로 일단 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대출 플랫폼, 저축 플랫폼, 뭐... RWA겠죠. 네. 정확하게는 보험, 증권, 보관 이런 것들까지 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솔라나를 좀 세게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랜잭션 부분 말고는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프로토콜이나 토큰이나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모시고 혹은 그쪽의 담당자나 전문가들 또 따로 계시니까 모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처음 모셨어요. 저희 DSRV의 김지훈 대표께서 사실 엄청난 코리안 그립토 파이오니아 정말 개척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드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올드가이들은 올드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좋아하시던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외국 가니까 진짜 거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던데요. 거의 뭐 아버지급들도 맞아요.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쪽 담당하시는 굉장히 인플루언서 분이면서 믿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할아버지예요. 군분들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김지훈 대표를 나중에 차기 가상자산부 장관으로 제가 적극 추천하면서 인터뷰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크립토를 생각하고 있는 창업가 분들 파이오니아 분들, 업계 분들 사실 DSRV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합적인 이미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어떻게 하면 잘해볼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희 멤버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엄청 힘든 길일 거고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진심이고 우리가 이뤄내면 우리가 스스로 국가대표가 되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쿨러닝입니다. 자마이카의 봅슬레이 국가대표 나오는 거거든요. 눈이 없는 나라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진심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은 사필귀정이라는 알고리즘 상에서 분명히 빛을 바랄 거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분명히 기억해 줄 거고 그러면 그 기억 속에 좋게 남는 방법은 뭘까? 블록미디어처럼 너무 좋은 교과서적인 어떤 교육 영상을 남긴다든지 계속 읽힐 수 있는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 경쟁자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도와주면서 판을 키워야 되는 단계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우리가 위닝사이드에 서 있을 거다. 가능합니까? 하게 만드는 게 창업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크립토를 할 자격이 있고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DSR부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마음이 뜨뜻해지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행설수설 많이 했는데 잘 편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미래돈을 만나보는 퓨처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